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이 대장동 사건에 최서원씨가 연루되어 있다 이런 주장을 하자 최서원씨의 딸인 정유라씨가 앞으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객한 반응을 보이는데 이번에는 최서원씨가 직접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동네 북인나를 또 역나라고 하면서 모두 철창신세를 주고 싶나 거짓 유포하면 싹 다 고소할 것이라고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서원씨가 지금 척수수술과 재활을 받기 위해서 현재 형집행정지 중에 있는데 최서원씨는 유튜브 채널인 성재준TV를 통해서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안민석 의원이 또다시 대장동 사건에 제가 연루됐다는 말도 안 되는 허소리를 해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 글을 적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무슨 원한이도 있어서 매일 통증주사로 연맹해가는 저에게 거짓 누명을 씌워서 나라를 뒤흔들려는 시도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안민석의 말은 진실에 근거하지도 않는 모두 메가톤급의 거짓말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안민석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2015년 3월 달에 최순실 씨의 사금구로 알려진 하나은행이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체결했고 브로커에 불과했던 김만배가 남욱을 제치고 대장동 개발권을 지게 된 계기가 바로 하나은행 컨소시엄 성사였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대장동 특검이 실시가 되면 바로 최순실과 김만배 사이의 커넥션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50억 클럽은 대장동의 격까지에 불과하다 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정말 기가살로러십니다. 어제 또 논평을 했는데 어쨌든 이 안민석은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 싶으면 밖에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또 의혹을 제기하고 그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이 너무나 많았음에도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 자금이 이런 식으로 흘러갔다. 몇조 원이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본인이 그 자금을 찾으러 해외에 나갔다고 하면서 갔다 와서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전선동의 아주 능한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서원 씨는 대장동 판도라 상자는 이미 열렸는데 대장동 사건에 제가 일루 됐다는 건 그냥 카드라 방송으로 여론에 호도하면서 또다시 동네 북인 나를 엮어서 몸통을 보호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런 충성심이 불쌍하기까지 하다. 저는 대장동이 어디까지인지 또 컨소시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기초적인 것도 알지 못한다. 안민석은 예전에 저에게 몇백조 은닉 재산이 있다 이렇게 하더니 모두 밝혀지지 않은 거짓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을 자신이 박근혜 전 청와대 초대 정무수식으로 추천했다. 이렇게 안민석이 주장하니까 곽상도를 내가 추천했다는 근거가 뭐냐 우리들이 만난 흔적이라도 갖고 있는지 묻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곽상도 씨와 전혀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50억 클럽 사건은 나도 궁금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순수 씨는 녹취록에서 김만배가 나를 안다고 얘기했다는데 언제 어디서 만나서 청탁을 했는지 밝혀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물고 떴다가 저를 엮어서 상황을 반전시키려고 하다니 어이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안민석의 말대로 부디 특검으로 대장동과 50억 클럽 몸통을 밝혀주기 바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순수 씨는 이미 대장동에 몸통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몸통들에게는 비굴하게 말 한마디 못하면서 엉뚱하게 나를 끌어들였다. 모두가 철장 신세를 지고 싶은가 보다. 대장동에 관한 거짓 유포는 싹 더 고소해버릴 테니까 기다리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순수 씨는 아무리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원안이 많다고 해도 어렵게 탄생한 보수 정권이 무너지는 걸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앞으로 미력하나마 보수 정권의 재탄생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보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통 속에서도 제가 살아남고자 하는 유일한 이유는 권세나 권력도 아니고 진실이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져서 손주들과 자신의 딸이 국정농단자라는 대물임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부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로 저를 국정을 휘두르는데 이용하지 말기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해 최순수 씨의 딸 정유라 씨와 인터뷰했던 성재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15일 날 직접 최소은 씨를 만나가지고 전달문을 받았다 입장문을 받았다는 겁니다. 안민석의 주장에 화가 나서 입장을 밝히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지금 민주당이 대장동 관련해서 50억 클럽 특검을 발의했는데 화천대유의 김만배가 50억 원의 금품을 여러 사람들에게 약속을 했다. 거기가 권순일, 박영수, 박상도 등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박영수 전 특검은 최순실 씨를 기소해가지고 징역 18년을 받게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굳이 특검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국민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대표의 부정부패의 힘으로부터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다.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다. 또 대당동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다. 사실상 특검을 할 이유가 별로 없는데 지금 검찰 수사를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이재명이 어차피 걸리들 것 같으니까 그래서 방해해가지고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한 것 아닌가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도 관련된 어제 입장문을 냈고 오늘 그 입장문 전문이 공개됐습니다. 입장문 전문을 보면 정말 구구절절한 소리가 나와있는데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민석 의인이 또 가만히 있는 저를 끌고 눌네요. 진심으로 들어본 찾겠습니다. 6년을 반항 없이 당했는데 또 저희라고요. 안민석이 제 인생을 망치는데 모든 걸 근거처럼 저도 안민석의 모든 걸 뺏어버리겠습니다. 본인의 한 말은 한마디도 책임지지 않고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고 안민석이 카드라 통신으로 막 찍거린 말 한마디에 저와 엄마는 또 조사를 받고 한동안 괴롭겠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국정농단으로 한자리하고 같은 편이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재미있는 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면 남이 괴로워하는 걸 보는 게 즐거운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당에서 자신있게 말하는 정의인가요? 아파서 자주 가는 엄마랑 자식 새 딸린 이혼녀인 저에게 더 아삭할 것이 남아있는가요? 대답해 보세요. 그 잘난 입수로. 대거의 그 의혹이 제 인생을 제 자녀의 인생을 얼마나 망치는지 아시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참는 건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더는 옛날의 죄가 아닙니다. 물러설 곳도 없고 더 떨어질 바닥도 없습니다. 어제의 선택을 안민석 의원이 민주당이 후회하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은 추징금으로 빼앗겼고 안민석이 어머니의 재산 몰수법까지 발의했습니다. 변호사 합의는 둘째치고 어머니를 변호해주려는 변호사님조차 찾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제가 생각보다 괜찮아 보인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괜찮지 않습니다. 저도 정신과 다니고 하루하루를 눈물로 세우는 날이 많습니다. 왜 나에게만 유독 가혹할까?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은 매일 매순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병원비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 하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너무나 힘듭니다. 그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지자들의 비호를 받으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거 아마 조민을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저와 정말 다른 게 살아가는 건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다르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불합리한 세상에 부딪혀 싸워보려고 한다. 시작은 제가 누구의 딸이다. 이게 아니란 역겨운 추문을 입에 올린 사람부터 처벌하는 걸로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딸이다. 정유라가 박근혜 대통령의 딸이다. 이렇게 막 한 사람들부터 지금 입에 올린 사람들을 처벌하겠다. 안민석, 주진우, 조국, 김호준, 고소가 들어갔다. 국회의원 내지는 돈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개인 혼자 소송하기에는 막대한 금전적 부담이 있다. 앞으로 소송하게 될 일도 많고 많은 국회의원들도 모두 정관 변호사를 대동하게 올 테니까. 그래서 저로서는 혼자 감당하기 힘들다. 그렇지만 이 소송을 지고 싶지 않다. 그래서 끝까지 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하는 호소의 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숨지 않고 공격적으로 살겠다. 민형사상 소송에서 모두 성수해서 누구보다도 잘 살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잘 살겠다. 이걸 보면 지금 정유라 씨도 또 최소원 씨도 모두가 뺏기고 상처밖에 남지 않는 그야말로 국정농단 사건의 최대 피해자들 어떻게 보면 이들이 아닌가. 지금까지 가짜 뉴스가 만들어놓고 엉털이 내용 가지고 보도해가지고 과연 그렇게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감이었는가. 또 탄핵감하는 데 구속감이었는가. 그렇게 해서 최소원 씨도 18년 됐는가. 이렇게 되니까 정말 의초거리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안민석 씨가 바로 이 학폭자가 아닌가. 오세이 The Glory라는 게 이 프로그램에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이 학폭자 안민석에 대해서도 지금 정체를 밝혀야 되고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고 과거에도 안민석은 지금 윤지호라는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뭐 이 성금도 하고 계좌도 만들고 그런데 나중에 윤지호 주장한 게 전부 다 거짓말이다 이래가지고 윤지호가 캐나다로 도망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민석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부터가 정말 신뢰할 수 없는 이런 자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사실. 그러면서 지금 안민석이가 이재명을 꼴돌 이렇게 지켜주려고 그래서 아마 또 한 번 더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대한민국은 이렇게 불합리, 부조리가 판을 치고 있는 나라고 이렇게 마녀사장을 해가지고 한 전지 대통령은 지금 거의 5년 가까이 4년 9개월 동안 감옥에 살게 했고 그리고 지금 또 다른 당사자 최서원 씨는 지금 6년째, 7년째 감옥에 있는 그런 사람이고 지금 너무나 건강이 안 좋아서 수술을 받고 있는 그래서 형집행 정지됐는데 그 틈을 못 참아가지고 계속 공세를 펴고 있다고 하니까 본인과 그 딸이 나서가지고 이제 우리도 지키겠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시라 이런 격인 것 같습니다. 안민석뿐만 아니라 그동안 최서원 씨와 정유라 씨를 괴롭혔던 세력들 서서히 정유라 씨에 의해서 다시 정의가 회복되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정유라 씨도 반드시 응징을 하겠다. 가짜뉴스로 공격했던 사람들 모두가 다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니까 아마 그들도 지금부터는 바짝 졸이고 긴장하고 벌벌 떨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